음악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도 위원님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상담 시간 열어둘 예정인데요. 전화 023153-1611-1612번 두 개의 번호입니다.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과 비중 그리고 이벤트 참여 여부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부터 이제 빈트 참여까지 모두 해보실 수 있으니까 같은 번호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실전매매 정수라고 검색을 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함께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현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3주의 마지막이죠. 금요일장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장 어떤 포인트에서 봐야 될지 위원님께 바로 좀 여쭤보도록 하죠. 위원님. 자, 이제 시장은 계속 박스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어제 좀 시장이 조금 밀리면서 끝나길래 미국 시장이 조금 빠지지 않을까 했는데 어제 미국 시장이 빠지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시장이 반등에 성공을 했고 강하지는 않아요. 강하지는 않지만 반등에 성공을 했고 또 오늘 아침서부터 통신장 비주의 굉장히 흐름들이 강한데 미국에서 1조 달러 정도의 5G를 투자를 하겠다. 대규모로 투자를 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5G가 굉장히 강합니다. 1조 달러는 우리나라도 한 1160조 정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돈으로 미국에 5G를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 때문에 오늘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시장의 흐름들을 좀 살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들은 5G 관련 주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미국에서 1조 달러를 투자를 해서 5G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좀 약해요. 뭐가 약하냐면 지수도 좀 약한 것도 그거에 비하면 좀 약하고 그다음에 통신장 비주도 그 정도의 사실 뉴스면 우리나라 돈으로 1조도 아니고 우리나라 돈으로 1160조를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상한가를 안 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신장비가 전 세계에서 분명히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겸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있고 안 그래도 지금 인도와의 국경에서 싸움 다툼 때문에 인도에서도 중국 장비를 쓰지 않겠다는 불매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호재를 받았으면 미국에서 5G 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 이상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와 그다음에 인도에서 중국과 안 쓰면 결국은 우리나라과 쓰겠죠. 그러면 그 정도 이슈면 오늘 에이스텍라든지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그쪽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갔어야 되는데 가지를 않네요. 이게 왜 안 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이슈면 상한가 갈 만도 한데 어쨌든 오후장에서도 계속 5G 관련주가 강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이따가도 이제 텔콘 RF 제약에 대한 얘기하겠지만 텔콘 RF 제약은 신약 관련주, 비보조 마약 관련주 플러스 RF가 바로 무선 안테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5G 관련주입니다. 통신장비주. 그래서 아마 순환매가 오후장에서도 나올 수 있어 보이니까 좀 전에 에스텍크가 다시 전국점을 돌파를 했거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통신장비주가 굉장히 강해요, 지금. 에이스텍크 부터에서 지금 굉장히 강하죠. 잘하면 상한가 갈 수 있는 이슈는 맞아요. 미국에서 1조 달러, 우리나라도 1,000조를 투입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얘기가 나왔는데 이쪽에 지금 아직까지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이 없다는 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이상해요. 원래는 그 정도는 있으면 상한가를 들어갈 것도 같은데 근데 이제 장 초반이고, 그렇죠? 장 시작한 지 54분밖에 되지 않았고 여기에 이제 계속 강세가 들어오다 보면 혹시나 상한가 들어가게 되면 짝짓기가 쫓아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런 게 상한가가 들어가게 되면 이 중에 뭐가 될지 몰라요. 서진 시스템에 들어갈지. 지금 현재에서는 1등으로 달리고 있는 게 에이스텍크고 2등이 지금 서진 시스템, 3등이 PPI 이 정도 수준인데 이 중에서 뭔가가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마감을 해버리게 되면 그 다음 종목들이 따라가고 따라가고 따라가면서 짝짓기 매매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에서는 그런 쪽의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LG화기라든지 삼성 STI 흐름들은 굉장히 힘이 좀 떨어져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 걸 볼 때에서 지수를 보게 되면 이런 걸 볼 때에서는 박스권이 맞아요. 박스권이 맞고 차별화 장세, 그 다음에 테마 장세 그래서 차별화 종목별 장세, 종목별 장세 이꼬로 테마 장세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슈가 되는 종목들은 계속 코로나 이슈는 살아있고 그러니까 지수가 2200과 2000에서 박스권 내에서 가만히 있는데 종목들만 저렇게 잘 움직이는 그리고 2차전지 쪽에서 삼성 STI랑 LG화기는 지금 힘을 못 내고 있지만 지금 P&E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제에도 일진 머틸 열지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최근 LNF라든지 가는 것만 좀 계속 가주는 그런 사항들이 계속 연출이 돼서 이쪽으로 아마 매매하기는 여러분들이 지금에서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동안 통신정비지율이 많이 못 움직였으니까 그쪽에서 순환매를 노린다라고 그러면 못 갔던 종목들을 가지고 단타 대응하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쪽에 있는 지금 시장의 흐름들을 좀 살펴드렸고요. 계속 차별화 장세, 박스권 매매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쫓아가면 안 돼요. 쫓아가는 게 아니고 순환매 그리고 단타를 할 때에서는 그날 당일날에 강한 섹터를 보고 강한 종목을 하면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텔콘 RF 제약을 이전에 추천을 해드렸기 때문에 표혁 종목으로 그쪽에 있는 종목이 바로 통신장비지도 같이 엮여 있는 종목이라서 아마 순환매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제약으로 움직이든 뭐 안테나로 움직이든 5G로 움직이든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통신장비지 흐름들이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시장 봐주셨습니다. 지수는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 그 안에서 종목별 장세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5G의 흐름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저희 위원님께서 이 시간 통해서 매일매일 표적 종목 하나씩 드리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수익률 이벤트까지 진행 중입니다. 총 9개의 관역 중 몇 개의 관역이 넘어갔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9개의 관역이 모두 넘어가야 이벤트가 종료가 됩니다. 2개의 관역이 현재 넘어가 있는데요. 우리들 제약과 틸콘 RF 제약이 편입이 되면서 2개의 관역이 넘어갔습니다. 특히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 두 자릿수 수익률을 내면서 멋지게 관역을 넘겨줬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익률 이벤트 함께할 수 있느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입니다.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이벤트 참여한다고 매일매일 보내주셔야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9개의 관역이 모두 넘어가서 이벤트가 종료되면 추첨을 통해 9분을 선정해서 유료 회원권을 무료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권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표적 종목의 수익률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지난주에는 휴원스가 5% 수익률을 내주면서 관역을 넘어뜨렸습니다. 현재 누적 수익률 현재 518% 기록하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표적 종목도 함께 보시죠. 이번 주는 정말 제약주의 날이었네요. 지금 현재 우리들 제약과 텔콘 RF 제약 포함해서 지금 현재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명문 제약을 주셨는데 아쉽게도 매수가가 미도달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표적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 놓쳤던 명문 제약이 다시 나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떻게 하면 재공략할 수 있는지 말씀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표적 종목은 명문 제약입니다. 어제 가격이 좀 안 들어왔는데 지금 시장의 전략은 쫓아가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정받을 때 좀 싸게 공략하는 방법들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통신장비주들도 올라갈 때 따라갔던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흔들렸을 때에서 바닥에 샀던 사람이 미국에서 지금 5G 장비를 대규모 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160조를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아침서부터 동시효과부터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튀게 되는 건데 지금은 길목 지키기 하는 방법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2차전지 쪽은 너무 많이 급등해 있고 거기는 너무 차별화가 너무 심하니까 가는 것만 가요. 안 가는 건 안 가요. 예를 들어 파워로익스는 안 움직이는데 LNF는 맨날 움직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는 것만 계속 움직이니까 2차전지 쪽에서는 그렇게 쉽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약주 같은 경우는 이게 시간이 돌면 계속 돌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약주에 있는 흐름들을 저는 조반간에 또다시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명문제약을 좀 이따 가격절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번 주에 있었던 표욕 종목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일단 첫 번째 월요일날에서 말씀드렸던 CMG 제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제약주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MG 제약 월요일날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지금 60일 선에 부딪혀 있죠. 지지하고 있고 이런 종목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금 손실이 크지는 않죠. 이거 한 방에 수익으로 돌립니다. 이거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제약주 한 번씩 움직이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도 이렇게 한 번 더 많이 떴으니까 쿵 하고 빠질 수 있는 흐름이 나오는데 지금 제약주들은 그렇게 빠지지를 않아요. 이런 식으로 된 상태에서 바로 돌아올리는 흐름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제약주들이 여전히 힘이 세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좀 강하고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빠지지 않고 다시 돌아올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빠졌다고 오늘 4% 바로 들어올리죠. 이런 흐름들. 그리고 기존에 예를 들면 에스티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만큼 빠졌으면 그러니까 조정을 싹 내려왔으면 일로 내려올 만도 한데 오늘도 5일 선을 돌리면서 다시 바로 위로 올라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서는 역시 제약주의 흐름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고 계속 버티다가 올라가고 버티다가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도 어제에서 그렇게 빠졌으면 이게 죽어야 되거든요. 죽어야 되는데 여기서 버티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또 위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제약주의 흐름들은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이에요. 그래서 빠졌다가 올라가고 빠졌다가 올라가고 그런데 지금 CMG 제약 같은 경우는 아직 올라간 게 없으니까 뭐 이런 자리에서 지금 손실이 대략 한 1%대 있는데 바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보유하시면 수익으로 바로 돌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요일 날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우리들 제약인데 이거는 잘 팔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매도 타이밍을 잡으셔라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움직였고 잘 팔았으면 지금에서는 다시 주울 수 있는 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매할 때에서는 우리들 휴브레인 그래서 이번 주 지난주에 가지고 제약주 위주로 공략을 하세요 하는 사람들 기준으로는 굉장히 체감이 좋았을 거예요. 시장이 흔들리든 뭐가 어떻게 되든 간에 제약주들은 흔들림이 작고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가주면서 수익권역에서 놀고 그래서 지금 에스티판, CTC바이오, 우리들 휴브레인 등등 테콘 아래프작도 마찬가지지만 흔들림이 나와도 다시 올라가주면서 흐름들이 괜찮게 지금 제약주들이 사실 어제는 좀 강할 수 있었는데 어제에서는 헬스케어 관련주들 그러니까 시장의 이슈가 글로 쏠리다 보니까 어제는 헬스케어 원격 의료 관련주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제약주 흐름들이 조금 약했고 오늘은 미국에서 5G 장비 쪽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1,100조를 투자한다고 얘기 나오니까 그쪽으로 매기가 쏠리면서 좀 약하기는 한데 제약주는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웃긴 게 미국에서 지금 1,000조를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를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런 이슈로 인해서 종목이 1,000조 정도면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슈로 인해서 우리나라 장비주들이 한 상한가 10방은 가야 되는데 그 뉴스 한 번 나왔다고 오늘 움직이고 내일 움직이고 안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가 차라리 나올 거면 처음에서는 5조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움직여줬다가 그 다음날에 10조 그 다음에 20조 투자한다 이런 식으로 점점 기대감을 줘야 되는데 한 방에 너무 큰 기대감을 줘버리니까 그럼 내일에서는 2,000조 이상 투자가 안 나오면 이게 안 움직이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뉴스가 너무 좋은 게 나와도요 그 뉴스가 하루 만에 다 소화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천조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앞으로 1년, 2년을 계속 울고 먹으면서 통신장비주가 좋아질 수 있는 이슈인데 뉴스는 그거를 한 방에 다 소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것도 웃기기도 좀 어거지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좋은 호재가 지금 통신장비주가 쏠렸기 때문에 오늘 제약주들이 좀 잠잠하긴 하지만 제약주의 흐름은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 휴브레인, 우리들 제약 이런 차트에 있는 흐름들이 죽는 게 아니고 또다시 움직일 수 있었을 것 같아서 다시 뭐 매매로 하는 데에서도 나쁘진 않지만 제가 근데 매일같이 제약주들을 가지고 나오니까 일단은 잘 파셨다면 차후에서 다시 가지고 나올 때 다시 재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어쨌든 수익을 18% 많이 들였기 때문에 아마 손실이 나거나 아니면 후회 없이 들고 있는 사람들은 없을 거여서 욕심을 내지 않고 잘 파셨다면 또다시 다른 제약주로 또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많이 들였던, 수익을 많이 들였던 종목으로 일단은 기억이 좀 남는 종목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번 주 수요일날에 텔코나리프 제약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텔코나리프 제약이 이번에 처음 가져 나온 게 아니고 지지 지난주에서 텔코나리프 제약을 5,020원대에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5,020원대에서 여기서 추천해드린 이후에서 상한가를 먹고, 그렇죠? 그래서 수익이 나서 한번 파셔라라고 얘기한 이후에서 다시 조정을 내려오니까 이걸 다시 재공략을 했는데 그래서 이 비보전 관련주, 비보전 마약 관련주로 이거를 제약 관련주로 처음에서는 얘기를 했지만 얘는 텔코나리프, 이 RF가 바로 통신에 대한 그러니까 얘는 통신장비 사업도 하고 제약 사업도 하고 하는 두 개의 짬뽕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원래는 지금 통신장비 중 움직이는 후로 보면 이것도 오늘 최소한 6%, 10% 가야 되는데 지금 순환매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통신장비 쪽을 날라간 것들을 쫓아 들어가지 말고 예를 들어서 지금 통신장비 중 강하게 움직여주는 게 지금 좀 있다가도 이제 AS를 해드리겠지만 AS테크가 굉장히 강하죠. 아까 이게 13,050원일 때가 수익률이 46%인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 수익률이 50%, 60%? 왜냐하면 이게 수익이 점점 늘어나요. 누적 수익이기 때문에. 했다가 50%가 넘어가는 수익인데 지금 이게 흐름이 상한가를 가겠다라는 지금 제시처를 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보면은 넥슨지티가 상한가를 가고 나서 비트컴퓨터가 상한가를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얘가 상한가를 들어가니까 바로 유비케어라든지 그렇죠. 유비케어라든지 어제, 어제, 오늘 말고 어제 유비케어 갑자기 14%, 20% 급등을 하고 이런 식으로 쫓아간다. 인피티티티스케어도 쫓아가듯이 이런 짝짓게 매매가 어제 장중에서 보면 어제 장중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눌리다가 저쪽에 있는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고 막 폭등하니까 쫓아갔죠. 그러니까 지금 AS테크라는 종목이 이게 상한가를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그다음에서 이제 쫓아들어 지금 보면은 오이 솔루션도 지금 빠르게 쫓아오고 있거든요. 오이 솔루션 볼게요. 오이 솔루션도 지금 빠르게 올라오죠. 이게 지금 통신장비주들이 짝짓게 매매로 저게 이제 상한가가 뭐 하나 딱 안착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오이 솔루션이 될지 대한광통신이 될지 그다음에서 이제 10%에서 20%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제 쫓아가게 됩니다. 지금 통신장비주들이 죄다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쪽 애들이 죄다 지금 강하게 다산 네트웍스도 이렇게 움직여주고 그러니까 막 움직이니까 이제 돈을 갖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이 이제 뭘 사야 될지 막 고민하다가 이제 안 움직인 거 되는데 그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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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우리넷도 건드릴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KMW도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KMW도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러나 그러다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이제 못 쫓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에선 어디로 들어가느냐. 제가 볼 때는 살 건 이거밖에 없어요. 텔코넛프작. 그래서 지금 다른 쪽으로 다 움직였는데 텔코넛프작은 2%밖에 안 움직였기 때문에 저쪽에서 일단은 에이스테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뭔가가 상한가가 안착이 되게 되면 그럴 때에서는 통신장비 5G 관련 조인 텔코넛프작도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일단은 아침에서는 7.7% 정도의 수익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거는 팔지 말고 한번 가져가 보시면서 통신장비주가 어차피 지금 강하니까 이쪽이 움직여버리게 되면 여기 한 번 더 쾅 하고 갑자기 매수세가 확 들어오면서 위쪽으로 세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순환매죠. 순환매에서 이것도 지금 통신장비주인데 얘네들은 이렇게 많이 움직였는데 어제 이제 이렇게 있다가 오늘 이렇게 움직였는데 텔코넛프작 이름 자체 RF통신이라고 딱 써져 있는데 안 움직이는 게 사실 좀 웃기기는 해요. 근데 뭐 가겠죠? 그렇죠? 가겠죠.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한번 기다려 보셔라. 여기서 팔지 말고 보유하고 계셔라. 하면은 좀 있다가 순환매가 들어올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전달을 좀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영문제약인데 이건 좀 있다가 오늘의 표혁종목으로 가격전략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거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에이스테크 에이스테크 지금 수행률이 더 많이 올라갔어요. 46%에서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갔기 때문에 대략 한 50%가 넘어가는 수행률로 지금 바뀌었을 텐데 이게 6월 2일 날에 이제 드렸었던 통신장비주입니다. 6월 2일 날에 이 자리에서 이제 드렸던 종목인데 차트를 보면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 다음에 박스권이었죠. 통신장비주들이 죽지 않을 거라는 전제 하에서 이거를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이제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5G 통신장비주들이 쓰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4차 상황혁명 자율주행차 뿐만 아니라 지금 앞으로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원격 의료도 마찬가지고 그게 원활하게 잘 되려면 그런 통합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5G라는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기술이 정말로 제일 좋고 전 세계에서 진정한 5G는 우리나라밖에 거의 없습니다. 속도가 반쪽짜리 5G는 많아요. 속도가 별로 안 나는. 그래서 주파수 대역수가 크지 않고 심지어 중국에 있는 화해장비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떨어져서 5G는 5G인데 속도가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벽을 통과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것 같은 경우는 주파수 대역돼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만들고 싶어도 못해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만 독자적으로 강력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종목들이 이슈가 분명히 나중에는 분명히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이 어디냐는데 어제 미국에서 좋은 얘기가 나왔으니까 움직이는 건데 어쨌든 에이스테크가 지금 28%대가 다시 튀죠? 이런 식으로 튀다가 이러다 상한가를 들어가게 되면 오늘은 5G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상한가 들어가는지 잘 보세요. 이거 상한가 들어가게 되면 보세요. 지금 상한가 들어가죠? 들어갔죠 지금? 지금 들어간 것 같은데 안 들어갔나? 들어간 것 같아요. 보니까 현재까지 한번 볼게요. 상한가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상한가가 안착을 해야 됩니다. 안착을 해서 풀리면 안 돼요. 일단 들어갔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서는 지금 서진 시스템이 투자하는데 봐봐요 지금 주식 처음 하신 분들은 되게 짝짓기 매매예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방송 나오기 전에 오늘 왠지 에이스테크가 상한가 들어갈 것 같다는 얘기를 미리 했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텔코널리프작 새하예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통신장 비주의들 다음 중 얘가 이제 20%대 지금 올라왔고 그다음에 다산 네트워크도 지금 급등하고 머큐리도 10% 급등하게 되고 지금 종목들이 다 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뭐 안 움직인 애들은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안 움직인 애들은 텔코널리프작부터 해가지고 뭐 없어요. 아니면 여러분 뭐 KMW를 쫓아갈 겁니까? 그렇죠? 이미 벌써 이거 7%나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좋아요. 모양도 좋고 사도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 아마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게 되면 이제 매수세들이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매기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순환매적으로 순환매적으로 텔코널리프작은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순환매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에이스테크는 지금 수익률이 많이 낮는데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상한가 들어간 종목은 파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상한가가 풀리게 되면 그때에서는 비중을 팔아도 돼요. 상한가가 이탈되면 그러니까 절반을 팔아도 되는데 상한가가 안 차게 되게 되면 내일 또 상한가 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물론 많이 올라갔으니까 내일 갭상승 나오면서 또 내일 강하게 움직이면 내일은 또 팔아야 돼요. 내일도 또 팔아야 되지만 어쨌든 오늘 장중에 이렇게 상한가를 계속 안착해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어제 강하게 움직였던 게 그 뭐였죠? 그 헬스케어 관련 쪽에서 이름을 좀 까먹었네 나노엔텍인가? 그렇죠. 나노엔텍 나노엔텍 같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보면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 이런 식으로 움직였죠. 그러니까 오늘 상한가가 안착이 돼서 끝나게 되면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1조 달러 1조 달러는 우리 돈으로 1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160조 1,160조를 투자했는데 오늘 통신장 비주 상한가가 안 가는 게 이게 이상하다라고 그랬는데 이젠 안 이상하네요. 그렇죠? 상한가 갔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아니 지금 100억 100억도 아니고 100조도 아니고 지금 1000조를 1000조를 통신장 비주를 투자하겠다라는 뉴스가 보세요. 내가 그 뉴스가 여기 보면 나와요. 여기 보면 종합시황에 보면 여기 특징주 보면 미국 5G 키운다는 소식에 통신주 KMW 강세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미국에서 1조 달러 이게 우리나라 돈 그러니까 1조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서에 뭐 이렇게 얘기 나와 있죠.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100조를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죠? 이 얘기가 나왔는데 상한가를 안 간다는 건 말이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오늘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어쨌든 저는 통신장 비주들 오늘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잘 보시면서 공략을 해보시고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혁 종목 명문제약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제 6,200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약주 죽은 거 아닙니다. 오늘 미국에서 1조 달러를 투자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통신장 비주가 워낙 강해서 그렇지 제약주들 죽은 거 아니에요. 죽을 거였으면 벌써 얘네들 이게 다 무너졌을 거예요. 얘뿐만 아니라 조화제약도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 고려제약도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고 있죠. 이게 이제 이쪽 관련주가 뭐냐면 아스피린 관련주인데 사실 아스피린 관련주로 이게 제가 한번 연관관계를 찾아봤는데 그런 거는 없는데 그냥 어제 햄버거병 어린이 괴질 여기에 아스피린 관련주들이 과거에 움직였던 그런 흐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려제약이라든지 그다음에 명문제약이라든지 이쪽이 아스피린 관련주라서 조화제약도 마찬가지고 이쪽이 아스피린 관련주 쪽인데 이쪽이 조만간에 여기 62선 찍고 한 번씩 한 번씩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명문제약 여전히 괜찮고요. 이 정도 가격대에서 이런 식으로 조정부할 때 공략을 해놔야지 나중에서 올라갈 때 쫓아가지를 않고 편안하게 팔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건 6,200원까지가 매수가 가능한데 지금 6,170원이니까 매수가격은 6,170원 정도에서 매수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지금 제약주들 흐름들이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지금 보면 그렇게 무너지는 흐름들은 없어요. 무너지는 흐름들은 없고 오히려 7월 2일에 7월 2일에 SK바이오팜이 상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다음 주입니다. 다 다음 주 정도가 되는데 7월 2일 딱 지금으로부터 해서 다음 주 정도에 상장이 되는 SK바이오팜이 상장이 되게 되면 이게 공모가가 예상보다 가격을 더 할인해서 공모가격이 형성이 됐대요. 그러면 얼마간은 더 오를 거고 시장에서는 한 5주에서 6주 정도를 바라본다라고 그러니까 아마 상승을 더 할 것 같아요. SK바이오팜이 강하게 움직이게 되면 또다시 제약주의 바람이 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제약주도 그때 움직일 때 쫓아가지 말고 지금에서 바닥에서 미리미리 그래서 이번 주에서는 조종받는 바닥을 명문 제약도 많이 빠져있잖아요. 지금 한 달 동안 조종받았으니까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사놓는 것도 저는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은 어제 드렸던 명분 제약이었습니다. 어제 정말 아쉽게 놓쳤던 분들 다시 한 번 명분 제약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상담 시간 진행이 될 텐데요. 전화 023153-1611-1612번입니다.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과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지금 바로 진단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금요일 장치고 굉장히 등락폭이 큰 하루입니다. 위원님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점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바로 첫 번째 상담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연결입니다. 한 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가워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아니, 서진 시스템은 그때부터 안 팔고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올라가 너무 기분이 좀 나요. 아, 그래요? 오늘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좋은 얘기가 나와서 운인데 그렇죠? 미국에서 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천조를 투입한다라는 얘기가 나올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5G 관련지는 분명히 저런 이슈가 저렇게 터질지는 몰랐지만 분명히 좋은 이슈가 나올 것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맞죠? 네, 네. 네, 왜냐하면 5G는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그 통신망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있는 5G 집으로 다 갈아껴야 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핸드폰 뒤에 이것도 반쪽짜리 5G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그렇게 빨리 나는 그게 칩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칩들은 속도 느린 거죠. 삼성에서 만들기는 했지만 속도가 느린 칩을 갖고 이제 쓰고 있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의 정말로 속도가 빠른 칩들은 나중에 업그레이가 돼서 쓰일 텐데 그래서 성장성은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자, 이거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비중이 35%요. 35% 매수 가격은요? 매수 가격이 2만 8,800원인데 2만 8,800원 너무 내려가서 안 팔고 있는 게 보람이 되네요. 보람이 되세요. 그러니까 5G라서 그래요. 제가 2월달, 3월달 그랬지만 5G는 죽는 테마가 아니다. 물론 지금 시장이 2300원으로 못 넘어가서 최근에서는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위험은 있었는데 어쨌든 호재가 나와서 움직이는 건데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에이스테크가 상한가를 들어갔죠. 그렇죠? 네. 차트를 보면 에이스테크가 상한가가 풀리지 말아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상한가가 풀리면 안 됩니다. 풀리게 되면 얘도 좀 밀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돼요. 얘가 상한가가 풀리게 되면 서진스템도 비중을 조금은 줄일 필요가 있어요. 한 3분의 1 정도는 3분의 1 정도는 줄일 필요가 있고 조정받으면 다시 사면 돼요, 또. 그런데 지금 100조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1000조를 투입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물론 그게 진짜야지 되는 거지 저렇게 계획안을 썼는데 사실은 1000조가 아니고 500조였다 그러면 이게 또 악재로 바뀌어요, 이상하게. 500조도 굉장히 큰 건데, 그렇죠? 네. 그런데 어쨌든 그게 사실은 한 전제하에서 얘기를 해드리면 그러면 얘는 오늘 상한가가 안착이 돼서 끝나야 돼요. 네, 상한가 갈 것 같으신 건데 이미 벌써 에이스테크는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서 지금 움직이는 센 종목을 보면 서진 시스템인데 서진 시스템 아니면 지금 그 다음에 쫓아올라오는 게 HFR과 RF텍과 RH 뭐 이런 애들인데 이쪽 중에서 또 두 번째 상한가가 들어가는 애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진 시스템은 당연히 상한가가 이미 들어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다른 게 또 쫓아올라갈 수 있으니까 어쨌든 상한가가 더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는 서진 시스템이 됐든 뭐 RF텍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하여튼 그쪽에 뭔가가 또다시 상한가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서는 서진 시스템도 상한가가 이미 들어가 있거나 아마 들어가려고 아마 시도를 할 거니까 보유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네,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JW 생명과학. 네, JW 생명과학. 네. 자, 매수가 요금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그쪽이 22,500원에 60%예요. 어, 22,500원에 60% 비중이 조금 과하기는 하신데 재학조의 흐름이 죽은 건 아니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자, 차트를 보면 차트를 보면 지금 차트가 이게 지금 지지가 돼요. 21선 이렇게 추세를 그으면 여기가 지지가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안 좋은 부분은 이거죠. 이 고점 부분에서 은봉이 지금 몇 개가 떨어졌는데 거래가 좀 실렸다는 부분은 이게 사실 좋은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면 강하게 움직였다가 이제 조정을 한 차례 지금 이제 받아서 여기서 마무리할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빠지면 일로 밀렸다가 62선을 지지하고 그래서 지금의 제약주들은 62선 쪽으로 조정받으면 먹기가 쉽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인데 근데 이게 내려올 수도 있고 안 내려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 가서 2만 6천 원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만 6천 원만 가면 수익이니까. 본전만 너무 팔려고요. 아, 본전만? 네. 본전만 충분해요. 충분한데 밀렸다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걸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되고 밀릴 수는 있어요. 밀릴 수는 있지만 다시 움직이면 본전 이상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가져가세요. 아, 예. 가져가시고 만약에 좀 밀려가지고 세게 밀리면 1만 9천 원 적게 밀리면 2만 원 아니면 지금도 안 밀리고 올라갈 수는 있는데 1만 9천 원, 2만 원 밀린다고 해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냥 버티고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매수 가격 2만 2천 5백 원 이상은 들어주면서 수익으로 팔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 예. 근데 이거 장기로 가져가면 안 되죠? 장기로요? 장기로. 단기로? 장기 연말까지. 아, 연말까지? 좀 전에 매수값 오면 팔겠다면서요? 아, 그런데 혹시나 안 가면 안 가면? 장기로 가져가려면 한 번 팔았다가 매수 가격을 2만 원 이하에서 좀 싸게 사서 장기로 가져가세요. 아, 예. 그러면은 지금 기관들이 사는 거 봐서는 나중에 장기로 가져가면 3만 원도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아, 예. 네. 네,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요. 네. 삼성 SBI를 한번 사고 싶다가 어제 네. 좀 빠지길래 샀어요. 그랬더니 물 먹었어요. 어? 어제 어제 사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못 보고 제가 이거 너무 사고 싶었길래 아, 질문하셨고 답변은 못 보시고? 네, 답변 못 봤어요. 아, 그러셨구나. 어쨌든 제가 어제 문자로 상담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LG화학도 마찬가지고 삼성 SBI도 마찬가지고 지금 흐름들이 좀 약해요. 네. 흐름들이 약한 게 지금 수급이 지금 살살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일단은 얘네들은 지수 관련주의면서 어쨌든 차별화 장세에 굉장히 강했던 종목들도 맞는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세게 못 올라가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물론 코스닥을 지금 신경 쓸 건 아니에요. 삼성 SBI를 매매를 하는데 무슨 코스닥을 신경을 써요. 그래서 코스피만 보면 되는데 코스피가 지금 통시장 비주가 강해가지고 지금 종목들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강한 애들만 강하고 안 가는 애들은 안 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나오면서 2200을 돌파를 하면 삼성 SDI도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은봉만 그려놓고 있고 미국 시장도 애매하게 지금 만들어놓고 아마 미국 시장 저렇게 만들다가 또 뺄 수 있어요. 이거 미국 시장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양이. 그냥 어느 정도 바닥을 지금 다져놓고 쉽게는 안 빠지겠다라는 모양만 잡아놓은 건데 물론 빠진다고 크게 빠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 SDI를 수급을 보면 수급을 보게 되면은 최근 수급 보면은 지금 외국인들하고 기관들하고 지금 보여요. 지금 타락해 아주 그냥 대놓고 파는 거? 네. 그렇죠? 이건 한국 전력이네. 자, 한국 전력이고 삼성 SDI 보면은 외국인들 어제 이렇게 팔죠. 어제 좀 많이 팔았어요. 어제 기관들이 좀 많이 팔았고 특히 기관들하고 금융투자 쪽에서 보면 여기 많이 팔죠, 이쪽에. 외국인들 최근에 팔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팔지가 지금 일주일째 되고 있는데 지금 삼성 SDI만 파는 게 아니고 LG 화학도 같이 팝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밀릴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응 전략을 한번. 그러니까 대응 전략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37만 5천 5백 원이시고 비중이 지금 10%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제가 사고 싶은 가격대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저는 30만 원 이하에서 사고 싶어요. 30만 원 이하까지도 갈 수 있어요? 아니요. 사고 싶다는 희망사항이잖아요. 네. 아니 좋은 거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산다 그러면 좋은 제품은 싸게 사면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죠. 그런데 좋은 제품은 나는 싸게 사고 싶지만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제품은 싸게 팔릴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뭔가의 악재가 차라리 쾅 하고 나와가지고 그냥 쿵쿵쿵 빠지면 이게 웬 떡이냐 해서 30만 원 해서 사고 싶은데 지금 시장에 그렇게 쉽게 악재도 안 나오고 많이 안 빠지다 보니까 대략 한 32만 원 정도에서 조종이 그러니까 62선 있죠? 여기서 조종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뭐 현실적인 대응은 지금은 매수하면 안 되고 어쨌든 매수했다니까 그건 뭐 손절을 빨리 했다가 35만 원 33만 원 32만 원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가게 되면 한 절반 정도는 밀릴 거를 생각을 하고 원래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원래는 기다려도 조종이 안 와가지고 성판망을 샀는데 보니까 조종이 좀 깊어질 것 같아요. 저 보기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목도 가격이 안 맞으면 처다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지수 관련 네이버 카카오도 빠지지 이것도 그렇지 그래서 지금 지금 손절을 아침에 그래서 제가 제약주 하라고 하는 이유가 지수가 빠져도 제약주는 코로나 호재 때문에 올라가니까 지수가 올라가면 지수 관련 주니까 또 제약주가 또 올라가고 그래서 제약주가 유리한데 어쨌든 삼성 SDI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비중을 좀 줄여놨다가 35만 원 32만 원 30만 원 혹은 그 밑에서 사면 더 좋은데 어쨌든 조금 밀릴 것 같으니까 지금은 비중을 더 산다라는 건 아니고 비중을 좀 줄이는데 조금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할까요? 그건 선택사항인데 저라면은 오늘 통신장비주가 강하니까 그쪽으로 붙었겠죠. 이걸 빨리 아침에 손절해버리고 근데 제가 아침에 팔려다가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아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을 기다리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반등을 기다리는 건 나쁜 건 아닌데 더 빠지면 반등을 또 또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더 힘드니까 점점 저점도 내려가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어제 샀다면 만약에 제가 어제 이걸 샀어요 그럼 제가 왜 샀을까? 만약에 샀으면 내일 올라갈 거를 기대해서 산 거죠. 그렇죠. 떠 있는데 왜 샀을까요? 비싼데 왜 샀을까요? 당연히 올라갈 걸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바닥에 있는 걸 샀겠죠. 왜냐하면 바닥에서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걸 기대를 하니까 근데 떠 있는 걸 공략했을 때에서는 반드시 올라갈 거를 기대하고 샀는데 반드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예측이 틀린 거죠. 그러면 저는 무조건 던져버려요. 또 있으니까 불안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아침에 품절하려다 못하고 제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떠 있는 걸 공략을 저는 절대로 안 합니다. 떠 있는 걸 절대로 안 사요. 왜? 떠 있는 거는 흔들릴 때 무조건 손절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떠 있는 걸 만약에 제가 사요. 그거 샀다라는 얘기는 그 다음날에 무조건 가야 되는데 무조건 안 가죠. 그럼 저는 이미 벌써 아침에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벌써 어제 샀는데 오늘 양봉이 나가지 않았다라는 이유가 벌써 던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떠 있잖아요. 봐봐. 여기 지금 이격이 이만큼 벌어졌잖아요. 이만큼. 그렇죠? 원칙만 설명해드린 거고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판단 안 판단은 판단을 잘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저는 밀릴 거를 예상을 해서 분할 매수 이건 초보자들 상담으로는 내려올 때마다 분할 매수를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 생각에는 왜 여쭤봤냐면요. 이게 제가 보기에도 먼저 은봉 밑까지는 오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손절을 하려 하니까는 저기 제가 여쭤보고 하려고 안 했거든요. 그럼 지금이라도 하면 되죠. 지금 이 가격에 반등은 안 오겠죠? 반등 나올 수 있다니까요.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반등이 나오는 예를 들어서 오늘 팔았어요. 내일 5% 올라가요. 그래도 저는 팝니다. 반등이 나와봐야 제 생각에 37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제 기준은 그렇다는 얘기고 전문가 입장에서 상담을 FM적인 상담은 반등을 나올 때 파세요. 라는 게 정답이고요. 만약에 제가 실전 매매로 제 스스로가 매매를 하면 저는 이미 벌써 이걸 던져버려. 내일 10%가 날아가도 내일 상한가가도 저는 던져버려. 그래도 후회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 저는. 지금 내일 다시 안 간 그렇게 못 간 것 같아요. 아니요. 내일 상한가 갈 수 있어도 저는 판단이니까 저는 판단 얘기고 상담으로는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는 상담으로는 보유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상담으로는 보유 반등 나왔으니까 보유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럼 저의 입장은 뺄게요. 상담만 해드릴게요. 상담으로는 이건 그냥 보유하세요. 그냥. 그냥 보유하시고 밀릴 때마다 저점 매수를 계속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조정받으면 60에서 찍고 움직이겠죠. 그거까지는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하셔야죠. 저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매도를 했다가 지켜보다가 다시 사야 되나 하고 아니요. 아니요. 지금 매도하는 거에 대해서 반등 나올까 봐 지금 겁내시잖아요. 아침에 반등 나왔을 때 못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반등 나올까 봐 자 이걸 그러면 지금 반등 나오는 게 걱정이 되세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던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더 빠진다고 보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 더 빠질 것 같아요. 더 빠져요. 그럼 던져야죠 지금. 네 알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던져야 돼요. 어제 좀 잘못 샀어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을 살 때에서 고점에서 사게 되면 이렇게 지금 헷갈리게 돼요. 그러니까 어제에서는 제가 공약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좋은 종목은 싸게 사야 됩니다. 자 다음 전화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셀트로 헬스케어 샀는데요. 셀트로 헬스케어. 10만원에 20% 샀는데 얼마요? 안 가네. 10만원에? 네. 10만원에 20% 자 이거는 떠 있기는 하지만 매수 가격이 그래도 안정적인 거예요. 원래 10만원 자리가 심리적인 저항라인이었는데 그 자리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 강력한 지지가 있고 계속 오일선을 살려놓고 움직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서는 이제 SK바이오팜이 상장을 하면서 또 제약주에 바람을 조금 넣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오일선이 계속 지지가 되는 선에서는 계속 한번 가져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유할 수 있는 지지 라인은 10만 5천원, 6천원 그래서 10만 5천원, 6천원 정도가 지지가 되면 그냥 이거는 한번 가져가 보세요. 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다음은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심바이오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요. 자 일심바이오 매수 가격은 2,710원에 비중은 10% 제약주들이 아직 끝난 거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보유하면 근데 이거 어제 어제 그저께 한번 상담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 일심바이오 차트 보면 2,700원 부분에서는 한번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으라고 했던 종목이죠. 어제 상담하셨던 그분인 것 같은데 이거 매도 타이밍 아침에 잡았었어야 돼요. 이거 아침에 잡았다가 다시 싸게 내려올 때 다시 저점 매수 다시 하는 그래서 어제 상담해드릴 때 또 욕심나서 또 안 파셨구나. 아침에 분명히 7,115원이면 제가 어제 분명히 이거 다시 올라오면 여기서 팔라 그랬죠. 그리고 내려오면 다시 사라 그랬죠. 만약에 욕심으로 가져갈 거면 2,200원 안 깨지면 2,280원 안 깨지면 밀리는 거 생각을 하고 또 다시 넘어갈 수 있을 흐름을 보고 가져가는 것은 괜찮아 보입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LNF 질문 주신 분이 있네요. LNF 같은 경우는 이것도 회원 종목으로도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2만 원대에 추천했던 종목이었어서 이거는 회원 종목의 문자 추천주였는데 제가 회원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부 많이 팔고 나머지 조금 갖고 있는 것들은 그냥 끝까지고 그래서 저는 천량봉 수익 매수 두 번째 분봉 매매 적산병 단기 매도 또는 또는 그냥 끝까지 끌고 가는 전략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매도가 돼 있다면 이거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져가는 영역은 일단은 2만 5,700원이 깨지지 않으면 그냥 끝까지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빠지겠죠. 빠지면 여기서 한 20%는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알고 가져가는 거예요. 20% 빠져도 상관없어요. 갖고 가면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지금은 수익이 많이 난 사람 기준으로 보유인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 때가 2만 5,700원의 비중이 20%죠. 그러니까 제가 문자로 줬던 추천주 가격은 2만 원대인데 거기 대비 지금 20 그러니까 갭이 벌써 28%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가져가는 사람의 입장 차이가 지금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비중이 지금 20%면 10%는 팔고 절반을 팔고 나머지는 그냥 가져가세요. 나머지는. 그래서 나머지 조정을 받으면 한 2만 7,000원 때까지 조정받으면 절반을 팔았던 부분들을 다시 사면 됩니다. 어쨌든 차별화장이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자 다음은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DR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DR잼? 알겠습니다. DR잼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이게 2만 5백원에 15%예요. 2만 5백원에 15% 지금 보니까 알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 보니까 차트는 괜찮고 일단은 기업도 지금 의료 장비 관련주로 되어 있는데 어제 원격 의료주들이 좀 강했죠. 근데 디엘젠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아직은 나오진 않았네요. 지금 엑스레이 영상 진단 얘기가 지금 있는 종목인데 사실 어제 비대면 관련된 되게 깊은 내용의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처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안 움직였을 수도 있는데 수급은 괜찮네요. 기관들이 많이 샀어요. 기관들이 많이 샀는데 문제는 이거를 바닥에서 8천원이나 만원 이하 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지금 고점에서 여기서 이쯤에서 사다 보니까 지금 갖고 있는 상태에서 손실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올라올 것 같아요. 올라올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그래서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영상 장비라든지 엑스레이 관련주들이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엑스레이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출하는 부분들 실적들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뉴스가 지난달에도 몇 개 많이 나왔는데 사실 그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움직임이 뚜렷하게는 지금은 보이진 않아요. 지금은 먼저 선방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실적은 나쁘지 않을 거니까 2만 5백 원까지 수익이 갈 때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세요. 이렇게 마무리를 다음 전화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영화테크 영화테크 어제 샀는데 그거 저거 보고 13,150원에 잡았는데 20%인데 비중은 20%지고 13,100원 딱 150원? 네. 어제 전고점 돌파 패턴이 나와가지고 돌파맷으로 사셨나 봐요. 사고 난 다음에 150원이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돌파가 나왔으니까 지금 세트를 보니까 전고점은 돌파가 됐죠? 돌파가 됐기 때문에 거리도 실렸고 패턴은 괜찮아요. 패턴은 센 건데 초보자들은 바닥에서 만원에서 샀어야 되지만 선수들은 여기서 안 사고도 얼마든지 전고점 돌파할 때 공략기 가능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에서는 1차 지지는 12,500원 2차 지지는 12,000원 두 가지의 손절 라인을 두고 보유를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12,500원이 깨지면 비중은 절반 10%를 손절하셔야 되고 12,000원이 깨지면 나머지를 다 손절했다가 다시 싸게 11,000원 만원에서 다시 사야 돼요. 그러면 저거는 우쪽으로 올라가면 얼마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단타로 들어가신 거예요? 중장기로 들어가신 거예요? 장기로 들어가는데 단기로 들어갔으면 1차 목표치는 14,000원이고요. 1차는 14,000원이고 2차는 한 N자형 목표치 나오면 15,000원 정도? 네. 그리고 3차는 16,000원인데 3차까지는 보지 마시고 1차, 2차 내에서 단기로 단기니까 단기니까 너무 수익을 크게 보지 말고 14,000원 정도? 만 얼마예요? 14,000원 14,000원이요? 네. 단타는 단기는 14,000원 정도면 지금 자리에서도 14,000원 정도면 그래도 7%나 수익이네요. 단기 치고는 수익이 큰 거예요? 7%면? 아니 아니 금을 찍고 있다가 네. 그 저 뭐고 만원에서 13,000원 갔다가 만 100,000원 갔다가 그러다가 다시 또 팔았다가 다시 언제 잡았어요. 아 그렇게 매매를 하셨구나. 어쨌든 단기로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단기 목표치 전 단기를 아니 장기로도 가도 돼예. 장기로 가도 된다고요? 네. 단기는 14,000원에 매도고요. 장기는 18,000원 이상 18,000원 이상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18,000원으로 갈 흐름이 아니라서 장기는 보지 마세요. 지금은 당장은 아 그러면 14,000원으로 보라고요. 그렇죠. 1차는 14,000원 2차는 15,000원 15,000원이요. 네. 잘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종목은요. P&T라는 종목인데요. 이거 많이 올라갔죠? 이게 2차전지 관련주의인데 P&T 솔루션 P&T 우수 MS LNF 에코프로 다 제가 3월달 4월달 5월달 에서도 상아프로테크도 마찬가지고 다 추천을 했었던 문자 추천주 종목들이었어요.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서 사실은 지금은 신규 추천으로는 얘기하지는 않는 종목들이기는 한데 흐름들이 약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 정고점 부분을 지금 돌파를 해줘야 되는 부분에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밀릴 것 같기는 하지만 밀린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61선을 깔아땡겨 올리고 있고 다시 정고점 돌파가 다시 나올 수는 있어요. 대신 신규 매선은 왜 안되냐면 너무 많이 떴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다시 이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보유한 사람들 기준으로 수익이 많이 났다면 가져가시면 되는데 이 분 같은 경우도 괜찮은 가격대에서 9천원 이하에서 8,950원에서 갖고 있는 분이죠. 아무래도 회원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가격대에서 이제 이걸 얘기했던 종목이 맞고요. 지금 수익이 많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1만 천원 안 깨지면 한 번 계속 가져가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다 했는데 오늘 금요일장입니다. 오늘 시장이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를 않아요. 지금 아까 5호장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5G 관련주만 강한 거지 지금 업종의 대표주의 흐름들은 그렇게 세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 특히 쫓아가는 매매는 좀 조심해야 돼요. 순환매라든지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집중을 해야 되고 차라리 물릴 거면 제약주가 낫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저는 좀 있다가 공개방송에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담까지 만나봤습니다. 상담을 추가적으로 좀 더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원님께서 잠시 뒤에 무료 온라인에서 방송 이어간다고 하니까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월요일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